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근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네요.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참 많이 뜯기게 생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과세하기가 편한 그런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을 뜯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근보 지출은 늘어날 거고 의사들도 이익단체가 굉장히 강하니까 매년 여러분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게 2022년도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우리가 77조 7천억 정도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니까 2015년도에 9.1% 2017년도에 8.7% 2019년도에 13.8% 2021년도에 5.3% 매년 증가폭이거든요. 77조는 지금 거의 100조 가까이 육박했을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 지출입니다. 누군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차액은 또 세금 부담으로 떼우는 겁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갈수록 늘어나는 정부의 근보 지원 4조에서 2020년 10조인 거죠.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그럼 누가 부담할 거냐 이야기죠.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누가 부담할 거냐. 결국은 봉급생활자들한테 가장 많이 떴겠죠. 그다음에 자산가들한테 떴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이 지출을 좀 더 이렇게 효율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덩안이 하겠죠. 그러면 봉급생활자들한테 많이 떠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디로 증가가 되겠습니까? 보험생활자가 가져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아마 기업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 요율이 오르면 기업이 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금 부담이. 그럼 그 인금 부담이 제품 가격에 또 증가가 될 것이고 제품 가격에 증가가 되면 여러분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에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2차 효과라는 것은. 그냥 더 떳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게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이 월급의 8%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근보요율의 법정 상한성인데 그걸 이제 이동시키자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하면 법정 상한치고 이런 건 다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의식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정액 봉급자들이란 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다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월급의 이름 10%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고단해지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름도 올라가게 되면 좀 공평하게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저변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근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의 효율을 깨야 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겠죠. 그냥 거두면 되니까. 거두는데 그게 한 개인에서 거두는 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2차 효과 3차 효과를 거쳐가지고 국가가 전체 경쟁력이 낮아지는 건 전혀 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사람들 눈에 보이는 1차 효과만 관심이 있고 2차 3차 효과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벌써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보 요율의 상한층이 이제 8%에서 10% 뛰고 그다음 또 10%에 머물겠습니까? 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애들은 없어지니까 10%가 또 12%, 13%, 15% 이렇게 뛰겠죠. 봉급에서 뭐죠? 그냥 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용어가 수탈하는 거 아니죠. 수탈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벌써 10%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2021년 10월 11일 날 보수적인 매체인 한국경제신문에서 월급 10% 보험료로 내야 될 판 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10%가 끊지 않을 겁니다.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10년간 누적 적자가 61조 6천인데 그럼 61조 6천은 대개 세금으로 떼웠을 거라고요.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10년 뒤에는 보험료율 10%는 대야 된다. 그런데 항상 지출은 여러분들 예상보다 초가치가 되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이 기간이 당겨져 오겠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안 된 겁니다. 크덕크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에도 건강보험을 때리고 그다음에 뭐 해도 때리고 별걸 다 안 하겠습니까? 레지나님 말씀처럼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제대로 되려면 선거가 공정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제어를 할 수가 있으면 좀 나을 건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더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